1951년 2월,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도 점차 무뎌지고, 전선 38선 부근에서 고착됩니다. 전쟁의 시계는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불안한 눈으로 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중국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도,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1951년 5월, 스탈린은 주 유엔 소련 대사인 말리크에게 정전협상을 추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정전협상을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정전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는 미국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 배신감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이 정전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이, 스탈린은 김일성과 마오쩌둥에게 정전협상을 추진하도록 설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탈린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교전은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군도 피폐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상 중에는 미국이 결코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전쟁을riz히 공개astic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은 wasn't necessarily 대한민국이 충전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스탈린의 대한민국이 결정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바라미에 대한 결정일이신 거죠. 이로는 제시계를 했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따라할 수 있는 조언을 계속합니다. 스탈린은 계속해서 다른 대한민국이 전쟁을 들고 있습니다. 작년 1951년에 미국은 2,5년이나 2-3년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2-3년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1949년,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스탈린은 군비 증강을 지시합니다. 1949년 290만명까지 줄어들었던 육군을 1953년 530만명으로 공군과 해군 병력도 29만명 증강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폭격기 사단은 32개에서 106개 사단으로 늘리고 신규 사단을 위해 만 대가 넘는 비행기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소련의 위성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병력을 증강하고 군수산업 기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놓은 동시에 공산권 전체의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스탈린의 야심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원자폭탄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의 군사력은 미국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련은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6.25전쟁은 중국과 북한, 남한과 유엔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련도 한반도에서 은밀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1951년 4월 12일, 39대의 B-29 폭격기가 중국 국경지대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고급로를 파괴하는 것. B-29 폭격기는 2차 세계대전 미군의 자랑이었고 원자폭탄도 투하했던 무적의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30대의 전투기가 B-29를 공격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마크가 붙여진 전투기였습니다. 이날 B-29 3대가 격추되었고 7대가 심하게 파손됩니다. 미국에게 치욕을 안겨준 이 신형 전투기. 바로 냉전시대 소련이 개발한 미그 15기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그 15기를 조종한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미그 15기였습니다. 미그 15기였습니다. 미그 15기였습니다. 손 Emerson reactive US had been an ally of the Soviet Union just five years before educational civilizations and they knew there were only Soviet pilots could be in Unifloor my life 중국과 북한의 마크가 부착된 미그 15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공군과 맞붙었던 소련 공군의 에이스들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미중 전쟁이 있었다면 한반도 상공에서는 미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동성과 무장 능력이 뛰어난 미그 15기를 앞세워 소련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을 압도했습니다 미그 15기에 대적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 F-86 세이버가 배치되기 전까지 미군은 B-29 폭격기의 비행을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소련 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걸까요? 지생은 바람 campus으로 중앙중이고 심지어 Vladco와 제기를 원하는 단 Fork산 소련 공군 및 전문 invasion 소련과 북한민국의 전쟁이 대공되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있었지만, 나라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쟁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련만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은밀하게 전투에 참여한 나라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한반도의 지형을 잘 알았던 일본인 선원들은 전차 양육함 LST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26일 원산 상륙작전 일본 해군 출신들로 구성된 특별 소해대원들이 기류의 제거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반도 주변 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에게는 일본 해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너무나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요 거의 일상적으로 이 지역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LST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전에 한반도와 일본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한반도의 내륙에 들어와서도 가이드를 했던 사람들은 정부 한국의 지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요 일본인들은 6.25 전쟁 중에 유엔군의 해상 수송과 항만 하역에도 동원됐습니다 유엔군의 최전선으로 물자를 보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반도 전투에 참가한 일본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미 제24 사단이 북한군과 격전을 벌인 대전 전투와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에서 일본인들이 총을 든 기록이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일본 민간인들이 어떻게 한반도 전투에 참여했던 것일까요 미군이 일본인들, 노무자들, 하우스보이, 세탁, 운전기사 다양한 형태의 일본인 노무자들을 한반도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종군 활동을 했던 그런 형태죠 미군은 예를 들어 일본군이 중툰한 부대에 일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미국의 군인은 한국에 있는 부대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콕쿠와 대구 등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더욱렬한이 전투에 폭격을 받았고 미국은 더욱렬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미군이 죽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민간인들이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참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식화될 경우에는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굉장히 커다란 반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부분인데요. 일본의 협력을 얻어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극구 비밀리에 붙이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9일, 중국의 후진 타워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백악관 만찬 회장의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로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가 울려퍼졌습니다. 나의 조국은 1956년에 만들어진 중국의 혁명영화 상감령의 주제곡.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을 피해 갱도 안에 모여 앉은 중공군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10.25 전쟁에서 원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10.25 전쟁의 연주로 나의 소리가 오를 하는 것입니다. 1922년 8월, 중공군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전선에 갱도형 참호를 중심으로 탄탄한 방어체계를 구축합니다. 중공군은 미국의 맹렬한 폭격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고착되자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폭격 전략을 수정합니다. 폭격 지역을 최전선에서 후방으로 확대합니다. 후방에 도시와 마을, 수력발전소, 저수지와 산업시설 등의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폭격을 감사드리고센터에 계속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대선의 폭탄을 통해서, 김일성과 박근영은 감균을 시작했습니다. 1952, 이를 받은 기회에 대하여 1952년 6월, 수풍댐이 폭격을 받아 북한은 전력의 90%를 이뤘습니다. 7월에는 평양 공습이 하루에 무려 1,254회에 달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1952년 7월, 평양 공습이 끝나고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미국의 제안대로 정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전쟁은 전쟁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한국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있기에 미국의 전쟁을 전해지고 있었는데, new techniques, learn how to use the new weapons, the new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so forth. Mao, out of sense of pride, and because for him the Korean War was part of his great revolution, to defend Korea and to oppose America was very revolutionary. Mao was also too proud to say that let's finish that war. Kim, of course, wanted to finish the war that he had started, but nobody listened to him. 전쟁이 계속되면서 소련과 중국, 북한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소련의 승인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제 중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 설득에 실패한 김일성. 김일성은 1952년 9월 4일, 박헌영과 함께 스탈린을 방문합니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저우언라이와 펑더화이,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쟁을 그만둘 수 있는지, 소련, 중국, 북한의 관계자가 모두 모여 논의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정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때가 어쩌면 6.25 전쟁이 멈출 수 있는 또 한 번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각 세계의 전쟁을 드lot습니다. 안쪽에서 어떤 택시가 타야 했는지? 이 제안은 전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쟁한 전쟁은 전북의 관계가 공동으로 말하는 도와주 contro다. 이 전쟁은 전쟁은 전쟁을 중 É climate крип스가 살아계에 대해 사랑했죠. 이 전쟁은 전쟁을 말해드러 Cant고, 이 전쟁은 전쟁을 지켜cks지만, 이 전쟁은 전쟁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의 전쟁입니다. 특히 이 전쟁의 전쟁이 이를 죽 就是 하나님을 지면, 하지만 한국에서 자신이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